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역의 민원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의 형태와 규모를 다양하게 추진했죠. 주민들이 동네 예산을 직접 계획하면서 우리 지역의 애정과 관심을 더할 수 있게 만든 동계획형 예산 추진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에서 꼭 필요한 민원을 듣고 사업까지 계획해본 주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인천 대양구 교성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태복수입니다. 네,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 동계획형 사업의 첫 시행회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산을 직접 이렇게 계획해본 소감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아, 네. 제가 느낀 점 또 말씀드릴게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6개월간 과정을 함께해주신 추진단,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모두의 감사 말씀과 총의 장소를 가득 메워주신 주민들로 인해 정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이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면 지역자치를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네. 네, 처음이었던 만큼 경험도 다양하게 하셨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란 저희가 3월 달부터 추진단 모집부터 8월 주민 통해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요.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어요. 2020년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살려 충분히 준비하고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활동이라서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예산 계획하시면서 지역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양 효성 일동에는 어떤 민원들이 있었나요? 네, 효성 일동에는 처음 시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이나 마을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효성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나 문화유산 등이 없다 보니 효성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 주민에게 자부심을 고치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안했고 채택이 되었다는 걸 갖습니다. 네, 그랬군요. 동계획형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주민들이? 네,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 동계획형 사업 추진단 50명이 참여해서 분과 활동을 통한 의대 발굴부터 주민총회 등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0일 진행에 있었던 주민총회에는 효성동 중인 500여 명 넘게 참여해 마을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효성일동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서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효성동을 가로지르는 봉호대로 산책길이 있는데요. 그 산책길을 정비하고 더 많은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부터 청소년들이 놀이심의 공간이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공간, 농구장을 청소년들에게 맞게 꾸미는 사업, 청소년 축제 지원 사업,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른들을 위한 강좌와 마을의 문화 공간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온 마을 문화센터 사업 등이 발굴 선정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계획들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군요. 그럼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